5, 8, 7, 6, 5, 4, 3, 2, 1, 뺑! 오, 여기 일요실이었구나! 일요실이 밖에 없었고, 여기가... 더 사도 돼요, 이게? 왜지? 아, 더워! 이게 뭐예요? 아, 이거 그거인가? 아, 맛있겠다! 아, 맛있겠다! 6, 3, 5, 5, 2! 6, 3, 5, 5, 2! 잠깐만! 여기 짧게! 아니, 그거 말고! 여기 짧게 곱하기! 어, 안돼 이거! 이거 아니야! 6, 3, 2! 이건 뭐예요? 아 근데 내 자리인데 너거? 계란팩 나 먹자 이거 어떻게 돼? 이거 내가 한 번 해봤거든 이게 어떻게 돼? 오늘 알기를 봐 6,3,5,5 아까 회화기 아니고 뒤에 있잖아 근데 이렇게 느끼고 싶어 근데 이거 괜찮은데 우와 야 괜찮은 것 같아 6,3,5,5,5,2 6,3,5,5,2 6,3,5,5,2 근데 딸기국박이 바나나국박이 못 코던데? 딸기 이거랑 이거랑 두 개 그럼 6,2,12 10,2 12? 12 곱하기 딸기 곱하기 딸기 곱하기 방안하는 거 그거 근사 수를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앞에 색깔 있잖아 딸기 6 곱하기 6 곱하기 딸기 두 개고 이거 두 개니까 2 곱하기 근데 포도만 플러스잖아 근데 포도만 플러스잖아 아! 2 곱하기 문제하고 나온 거에다가 포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잖아 딸기 어디 있어? 12하고 이거 색깔로 하는 거 아니야? 어 딸기 12고 일단 바나나가 있나? 이거 몰라서 바나나가 뭐가? 지금? 야 이거 아예 비닐도 안 돼 근데 노란색이 두 개잖아 노란색이 두 개잖아 노란색이 포함된 거 여기다 그.. 이건 색깔로 1 이것도 중이야 얘들아 밖에서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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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약간 오일에 총을 그리고 있었어 그러면 딸기 곱하기 2는 2 곱하기 2 곱하기 1 야 이거 완전 맛있겠다 야 그 안에 먹고싶다 아니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지 날개 12 3 5 15 거기에다가 5를 또 더해야지 이걸 더하기 20 30 3개 더해야지 근데 저거는 4자리수인데 그럼 얘네 1 1 5 해봤거든? 근데 이거 못해봤어 근데 이거는 이거 12 곱하기 5야일거 같은데 그냥 3 곱하기 5야 12 곱하기 5야 12 곱하기 5 아니 12 곱하기 15 곱하기 근데 이거 뭐느라고 하는데요 뭐야 이거 그냥 맛보놔 응 8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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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 81 80 55 89 89 90 아니면 될수도있다 2 2 1 1 1 그래도 해봐야지 언니 이거 우리가 했는데 이것 좀 뿌셔뜨릴거같아 답이 아닌거같아 이건 아닌거같아 그러면 언니랑 잘 마셔도돼요? 마셔도돼요? 3이랑 5랑 더워요 날짜아니야 이거? 60이 곱하기 35 언니가 해도 60이 곱하기 35 나도 정확하지가 않아 얘 10하고 30이 곱하기 35 30이 곱하기 35 2170 2170 2170 2170에다가 5를 또 더해야지 2175 2175 아 아파 2170 2170 2170 100이라니까 175 5 뭐지 뭐지 어? 어? 불렸는데? 불렸다! 맞아요?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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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한지 20분 정도만 와 안 들렸어? 이게 뭔 소리지 이런 얼굴들 선생님이 묘미를 묘미를 이거 한번만 진짜 거툴려보자 아 아래기 딱 한번만 네모나보이다 어? 터트리 이거 그래 터트리 설마 아니 아니 터트리 야 터트리어 아 아 아니 언니야 저기 안에 어디에 어디에 터트려 터트려 자 터트린다 아 터트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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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콩톤 안에 들어 있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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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콩톤 안에 들어 있잖아 아니 저기 콩톤 안에 들어 있잖아 아니 아니 저기 콩톤 안에 들어 있잖아 아니 그냥 저기 아저씨 저기 아저씨 그냥 타트러해서 잘 줘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 얘들아 절대 터트리지 말잖아 난 너무 잘했어 아니 이거는 안 좋다 봐봐 봐봐 이 보라색까만 여기 안에 콩톤이 잘게 스마일이라 그러잖아 맞아 맞아 이거 타트러 이거랑 타트러 나 몰라 나 진짜 왜 아껴야 그거 아껴야 안 돼 가위 가위 갔다 나 몰라 나 몰라 가위 나 몰라 나 몰라 색깔 있어 이거야 이거 이거 색깔 이거 색깔 이거 색깔 이거 색깔대로 이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봐 다 가지고 있어봐 가지던 것 내가 높은거 이게 높은거ист 이거랑 이거 색깔ику 엔지해보자 준비 가위 색깔 있으면 한번 시작 시작! 빨간색! 빨간색이랑 이거 어? 이거! 제가 더 파는데! 누나볼이의 이미 배우고프 두 분이 무슨 배우냐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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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덟 아홉 열 열 갠데? 아홉 개 내가 아침에 도깨를 먹었어 나 과자찜 먹었다고 나를 흥끄리 그 음식이 풍악을 올려야 하는데 풍선한 음식을 입어야 했는데 나 풍악을 올려야 하는데 풍선한 음식을 입어야 하는데 풍선한 음식을 입어야 하는데 야 우리가 다 트니 풍선있잖아 무슨 색이? 파란색! 그럼 그거가 안그러네 빨간색이랑 아 그린구 캠시가 트니고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빨간색이 더 좋아해 안에 인사를 두 개 방금까지 두 개 트니고 더 잘 맞은 게 세진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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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얗게 보아봐 赤양 vaccines 물이 받아 sod 세진문데 하나 잡곡 세진문데 세진문데 다 새로운 세진문데 세진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